체력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. 아, 엘리크서. 달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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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로 난타 날 난... 난 포캐 물고기 도자기 그런건 안써요 갓방 무장해제 영절은 사이한테도 찔끔찔끔 된다 찔끔찔끔 찔끔찔끔 아 왜 둘 다 때림? 거즈 같은 게임 게임 같은거지 아리케이드 뭐 넣지? 뭐 뭐 뭐 뭐 넣지? 뭐 넣지? 바리케이드 사신 몽디 돈 왜 육백원이나 있어? 야 무공 개쓰네 위기의 순간에 드로우 포션 50원 드로우 포션이 단돈 50원 원타 원타 소스 소스 치즈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 아이고 팽이 까먹었다 팽이를 까먹는 자연현상 어? 갑분가 분가분가 가지미로 아 아 아 아 자 냠냠냠냠냠냠냠냠 어 수고 아직 50워드로 엘릭서 먹어볼 수 있어 수고 가지는 전설이다 타륜바리 마리바리 타륜바리 돈 많아요 타락 줘요 타락 오케이 어포 타락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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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아도 어허 드 Canal 음 뭐야 야호호호 망캠 진짜 이게 더 많다 때문이다. 철힘님 가지마요. 근데 산막 가면 열다섯 장밖에 못쓴. 과연 이 개똥파워댁이 열다섯 장밖에 못쓰면 어떻게 될까? 아주 흥미진진해졌구만 원래 가지 타락이라 거의 깨는건데 열다섯 장 제한이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. 승부는 미궁으로 빠져든다. 빠져든다. 정배냐 역배냐. 1번이냐 2번이냐. 모른다. 5번이냐. 아니 저기 적혀있는거 안.. 5번이냐. 열다섯 장도 많겠지. 5번이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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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가자 열쇠도 다 모았네 자아 드가자 하다 가리 아 아 괜히 썼다 바보 아직 박치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하아 나이씨 박치 어 머쓱 글씨에 가려져있구나 나만 봐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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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지만 달페이가 나온다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창방이 병폭주는 상상. 아이고, 랑올리모스님 감사합니다. 으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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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방도 돈 줄걸요? 왜 주는지 모르겠는데. 창방은 돈 왜 줌? 뭐지? 재력과식? 심장한테도 돈 받고 이러는갑지. 비즈니스 관계였어. 비즈니스 관계였어. 아잇. 아잇. 장난. 포션 하나 더. 먹을 수 있다. 안좋은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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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57덤아닌? 몇데미지 저. 약화 걸리면. 약화 걸리고 취약이면 57덤인가? 51덤인가? 67은 약화 안 걸려있을때 하얀 알약이야 1번이 채팅 서브생 파란 알약 먹을까요? 하얀 알약 먹을까요? 주주님들 하얀거 오케이 바리케이드 써야겠지? 45대급 비교 롯 다? 해치웟 나? 나? 노먼트 다 모르는 직탁 이제 안다 수고 앗 카드 사용제한에 도달했어 15장의 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옳다구나 옳거니 네 무한모드 페널티요 페널티란 말이 안돌아서 올라서 벌칙이라고 할 뻔했네 무한모드 벌칙입니다 무한 무야호 어우 페널티 페널티 정렬 페널티 난이도 패치었다